송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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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도 끝치고 땅도 흔들고 다 날으니 피해 무거지은 부탕 예 부주에 부치리라 음... 서양 성노 지도 우린 흙은 공룡으로 흘려 아득히 펼쳐진 강과 사는 하나 없는 그 신세 하늘과 땅도 끝치고 땅도 흔들고 가나니 예 부아가 지금부터 예 부주에 부치리라 예 부주에 부치리라 네, 안녕하세요. 국악가수 권미희입니다. BBS 라디오 화요일마다 김흥국의 108가요로 국악가요를 열심히 부르며 노래를 하고 있는 권미희고요.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은 가을이 되니까 우리가 가슴속에 품었던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 늘 가슴속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준비한 곡 상사와 두 번째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우리의 이름은 사랑이 왜 이리 모든까요? 이게 맞는가요? 나만 일 안가요? 고운 얼굴 한번 뽀뽀고서 이리 보냈음을 능게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만이라도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붙잡고서 이리 보냈음을 한 번을 붙잡고서 이리 보냈음을 돌아볼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깊은 바다 흐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두 대담을 부르셨소 기다리던 그 험한 길 위에 나를 떠나고 기다리던 그 험한 길 위에 두 대담을 부르셨소 기다리던 그 험한 길 위에 두 대담을 부르셨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깊은 바다 흐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두 대담을 부르셨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두 대담을 부르셨소 기다리던 그 험한 길 위에 두 대담을 부르셨소 기다리던 그 험한 길 위에 두 대담을 부르셨소 희망이 날 날 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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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